지금부터 오늘 장단한 상암 블락스와 슬로우의 대결을 여러분께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전 10분, 후반전 10분으로 나누어서 경기를 치를 테고요. 지금 룰을 이해하는 선수가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고전이 예상됩니다마는. 전반전 초반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상암 블락스 공기 첫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슬로우가 먼저 훔쳐갑습니다. 자기 수비를 찾아야 했네. 스위가 없어요. 슛. 놓쳤습니다. 슛. 놓쳤습니다. 19석. 천해버려. 슛. 1바운드, 2바운드, 2바운드 뒤에 김병현. 맞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동현이 들어가, 동현이 들어가. 나 들어가? 나 들어가? 나 들어가? 홍성은. 홍성은. 뒤로. 김병현에게. 나가. 슛, 때려. 슛. 공격 제한 시간이 있어요. 10초 남았습니다. 10초. 9초. 패스비스, 패스비스. 여홍철 터치아웃. 드리블 하는 게 안 된다, 이상하다. 공격 남은 시간 5초 남았습니다. 공 잡았을 때는 조금 더 자신 있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홍성은 선수가 링을 보고서 좀 던져도 되거든요. 네. 패스비스가 나왔죠. 재빨리 석공입니다, 석공입니다. 1-1 대결. 석슛. 들어갑니다. 26번의 유명우 선수 첫 득점. 아, 먹었어. 저 또 나왔어. 예. 대한분, 대한분 5초 많아. 내려오고. 이럴 때. 동라 앞에 봐, 동라 앞에 봐. 동라 앞에 봐, 동라 앞에 봐. 아! 아! 바스켓 굿입니다, 바스켓 굿. 바스켓 굿입니다. 바스켓 굿. 나이스. 바스켓 굿. 지금 상암블락스의 첫 골 홍성훈 선수가 넣습니다. 뭐야? 인정? 나이스. 추가 자유투. 홍성훈의 추가 자유투. 자유투. 들어갑니다. 홍성훈 괜찮은데요? 야, 아이스. 홍성훈 괜찮아요. 허재 감독이 흐뭇해합니다. 잘하네. 에이스다, 에이스. 우리 팀 에이스다. 이동국. 반칙이죠? 팀 파울입니다. 이동국. 이동국 자유투, 이동국 자유투.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자유투인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 이동국 너 자유투야, 지금. 자유투야? 이렇게 손 대면 반칙인가 봐. 이동국 첫 번째 자유투. 이동국. 들어갑니다, 이동국. 나쁘지 않아요. 좋아, 노무게. 이동국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제 감독 좋아하죠. 두 번째 자유투, 이동국. 두 번째는 실패. 들어갔다 나오냐. 리바운드 뺏겼습니다. 빨리 넘어가야죠. 가운데. 외곽으로 뺍니다. 사이드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석점짜리. 깨끗하네요. 3점 라인에서. 이동국 선수의 석점이었고요. 여홍철. 패스가 정확해야 됩니다. 홍성훈, 홍성훈. 녹골. 방신봉. 큰 킬룡에서. 걸렸어요. 방신봉. 쏴라, 네가. 네가 쏴. 여홍철. 여홍철. 방신봉. 방신봉. 방신봉 주라고. 방신봉을 잘 줘야죠. 방신봉 좋다. 가자, 가자. 우리에게 방신봉이 있다. 한기봉, 한기봉. 한기봉 선배님. 허동댱. 여기. 토탈농구 같아요, 토탈농구. 이동국 선수 또 프리드로 얻었죠. 프리드로 또 얻었어요, 이동국. 팀파우, 우리 팀파우. 자유투, 자유투 두 개. 이동국은 왜 자유투를 쏘는지 잘 몰라요. 지금 나? 약간 이런 분위기. 왜 내가 자유투를 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반칙 나오면 이동국이 쏠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 반칙 아니에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형님. 림에 닿고 나면 들어오시면 돼요. 공이 림에 닿으면. 닿고 나서? 오케이, 닿기 전에 들어가서. 원샷. 이동국 두 번째 자유투입니다. 먼저. 이거 웬만하면 던지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는 드문데요, 말이죠. 이동국, 자유투. 두 개 더 얻었습니다. 장신봉 못 잡네요. 백, 백, 백. 수비 가야죠, 수비 가야죠. 외곽으로 빌렸습니다. 동현 간다. 동현 간다, 뒤에. 외곽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2초, 1초. 슛. 실패.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정타임, 정타임. 아니, 저 표정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지금. 갑자기 먹구름이. 아니, 뭘 대기를 해야 될지. 축구 얘기하지만 이렇게 붙어있지 말라고 그러잖아. 붙어있으면 한 마자 먹으면 이 사람은 개투 수비가 다 되는 거거든. 개. 개투는 한 사람이 둘. 한 사람이 둘. 야, 영어 좀 해. 야구에서 개투는 중간 개투. 개투 수빈, 개투 수빈 처음 들어봐요. 왜 쓰러지겠는데, 진짜, 이거. 형님, 좀 자산하게 좀 해 주세요. 제가 만난 감독 중에 제일 무서워요. 아, 쏘리, 쏘리, 쏘리.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옛날 으랑위떼 생각해 봐요, 이렇게. 너무 재밌다. 전반전은 25 대 4. 과연 후반전은 얼마쯤 따라갈 수 있을지.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선수들을 좀 파악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선수들의 재능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홍성훈. 홍성훈. 스바임은 7배. 리바운드 뺏겼습니다. 장진봉. 속공으로. 가운데, 가운데. 가, 가. 앞에 나가, 도구 나가, 도구 나가. 가운데.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또 뛰어야죠, 또 뛰어야죠. 또 뛰어야죠, 또 뛰어야죠. 실수가 없어요. 농구를 실수가 없어요. 슛. 반칙으로 끌었습니다. 안정환 재치 있었죠? 재치 있는 플레이죠. 어차피 골을 줄 바에는 투샷 주는 게 낫기 때문에. 재치 있게 반칙으로 끄는 안정환입니다.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는 슬로우 팀입니다. 자유투.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잘한다. 박주영 선수.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 자유투도 역시 들어갑니다. 자유투 상당히 잘하네요. 가로채기 실패. 뚫렸습니다. 외곽 다시 사이드. 수비가 없어요. 3점 실패. 리바운드. 이동국 잘 잡았습니다. 안정환에게. 안정환. 뒤로. 이영택. 이동국. 뒤에. 안정환. 이영택. 이영택 슛. 영지경. 이영택. 이영택 슛. 리바운드. 리바운드 뺏겼습니다. 후반에 아직까지 무득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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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속공으로 또 한 점 뺏깁니다. 득점은 없지만 안정환 선수 투입 이후에 굉장히 패스가 잘 돌아요. 예. 4원 대로. 김동국. 둘이 자기들끼리 겹쳤어요. 지금은 자기들끼리 부딪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윤동식. 윤동식 슛. 윤동식 공격 제한 시간 넘겼습니다. 나 이거 어떡하니. 윤동식. 윤동식 선수 같은 경우는 유도 격투기를 했는데 구기종목 선수들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골 밑으로 김기훈. 골 밑으로 김기훈. 김기훈 어슬렁 어슬렁 김기훈. 외곽으로 빠져 있습니다. 안정환. 안정환 드리블 안정되어 있죠. 김병현. 던지죠, 김병현. 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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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쳐졌습니다. 첫 3점이죠. 석중. 석중. 좋아, 좋아, 좋아. 오펜스 할 때는 코너에, 양쪽 코너에 가 있어 그냥. 어? 아니, 그런데. 아니,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뛰지도 않는 김용만 선수 앞에서 작전지시라고. 김용만한테 100번 작전지시하면 뭐합니까? 다른 선수 듣지도 않는데. 안정환, 이형택, 김병현은 듣지도 않아요. 해라 모르겠다 하는 게. 괜찮아, 해. 어? 등지고, 등지고. 어? 선수 등지고 해라. 하트하고 나가. 왜 안 나가니? 왜 안 나가니?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선수들이 나갈 생각을 못합니다. 야, 강이신 거 아니야? 나영아. 나와, 나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어슬렁, 어슬렁 김용만. 깜짝이야. 자기 팀 선수한테 놀랐죠. 자기 팀 누가 가는데 놀랐습니다. 김용만 비어있어요. 김용만 비어있잖아요. 김용만. 짧았습니다, 김용만. 짧았습니다. 힘이 없어요, 김용만. 허자 감독 표정이 좋지가 않죠. 수비해야죠, 수비해야죠. 수비해야 됩니다. 안정환 수비 좋죠? 김용만. 이게 박스 아웃입니다. 스크린. 골 밑에. 됐어, 됐어. 우리 공격입니다. 상암불낙스. 병현아. 몇 번이니? 너 몇 번이니? 김병현을 빼고 홍성원이 들어옵니다. 남은 시간이 1분 56초. 정말 큰일이네요, 큰일. 그런데 두 자릿수 점수까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자릿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7점입니다, 7점입니다. 김용만. 김용만 어디? 오, 쳤어, 쳤어. 홍성원. 공격은. 한치만 더 냈습니다. 홍성원 선수의 오른쪽 돌파. 알면서도 못 막네. 그래서 봉석 하나 건졌어요. 오케이, 홍성원 좋아. 잘 지켰어. 침착하게. 들어갑니다. 최다 득점, 최다 득점. 홍성원이 오늘 4점째 득점합니다. 4점째 득점.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 슛 들어갑니다. 9점째, 9점째. 오늘 홍성원이 혼자서 지금 점수를 5점 넣었어요. 슬로우의 김수빈. 외곽에서 공 돌립니다. 안정원 수빈. 골밑 돌파. 들어갑니다. 틀렸어요. 이제 남은 시간 20여 초. 20여 초. 10점 넘어야지. 이제 원샷 플레이해도 되겠어요. 원샷 플레이해도 됩니다. 파울이라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홍성원, 홍성원. 9점에 묶여 있는데요. 김기훈. 김기훈. 아, 넌 골. 남은 시간 10초. 9초. 8초. 골이 득점합니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나가야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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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6초 남았어요. 6초. 6초 남았어요. 6초. 빨리 해. 빨리 해. 슛. 실패합니다. 득점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